하남시가 캠프콜번 미군공여지 개발 구상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항 유치보다 도시개발을 선택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남시가 지난해 11월 발조한 캠프콜번 미군 공여지 개발 구상안의 용역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존에 논의됐던 교육연구단지 유치를 포함해 모두 7개 개발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고, 그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꼽힌 건 자족기능용지 개발안이었습니다. 하남시가 공모사업을 펼쳐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사업과 연구소 등을 집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족기능시설 유치에 이어 교육연구단지와 유원지 조성사업 등이 성공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반면 천연동 주민들이 바라왔던 행정타운 유치안은 위치상 외곽이라는 단점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캠프컬범 부지는 지난 2005년 11월에 주한미군으로부터 반암받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 유치 등을 위해 힘써왔는데 연거푸 좌절되자 하남시가 지난해 4월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아왔고 이번에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 이승센터